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29일 미리보는 운세 진행해 보겠습니다 29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운세인데요 지금 보시면 호랑이 날인데 아직까지 기사월이고요 그리고 병인일입니다 현재 청관을 보게 되면 성관이 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기사월 들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병인일 중에서도 오늘은 좀 강한 병인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화라고 하는 기사월의 사화 속에는 제가 지금 밑에 적어놓은 무경병 무토경금병화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현재는 7일씩 지금 사령을 하는 게 이제 무토가 7일 그리고 경금이 7일 그리고 나머지 16일을 병화라고 하는 이 불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화가 영향을 미쳤을 때 그게 이제 겁재성이 된다거나 겁재가 이제 모두에게 다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정화일관인데 병화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이제 좀 건조한 사주인데 그렇게 불일관이 들어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명리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병화가 현재 지금 힘을 미치고 있는 기관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양이라고 저희가 많이 배우는데 이건 영적인 최고 수호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민하고 기관이 민감해서 일부 환경이나 어떤 에너지 흐름에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지금 기관 자체에 주변 사람들 크게 끊어진다거나 또 직장 이동수가 크게 있었다거나 이건 이상하다 어 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라고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쓰나민처럼 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화라는 것은 저희가 태양이라고 배웠지만 영적인 수호신이라고도 했잖아요 한꺼번에 와르르르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조리 다 밝은 곳에서 비추어지기 때문에 비밀이 없게 되어서 상당히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과거로부터 잘못 진행이 되어왔던 일이 있다면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해야 되는 분들도 일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이 절기가 월초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겠죠 며칠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듯이 사화의 인일이기 때문에 오후 전되면 신씨가 되게 되면 인사신 기운도 들어오게 돼요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도 모두 좀 조심조심해서 안전 운행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운부터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상관이 전체적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욱하는 기질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에는 참았는데 오늘은 좀 참지 못하고 욱하는 기질이 올라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특히 자식을 둔 분들은 오늘 오전에 내가 뜻하지 않게 몇 마디 말 때문에 정말 의도치 않은 이상한 그런 말 몇 마디에 자식들과 단부가 인연을 끊는 분들도 계세요 혹은 자식한테 유학도 시키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오늘 나는 죄송하지만 다른 쪽으로 진로를 가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전이나 사업은 되게 관심 많으시죠 기존에 본인이 손대고 있던 업종의 일이 끊어지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대고 있던 브랜드를 접고 다른 브랜드의 일을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후까지는 일 처리가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몰아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숙련도에 비례하겠지만 모터를 달아 놓은 것처럼 굉장히 일이 잘 되는 날이고요 오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장을 받는다거나 성적이 특출나게 많이 올라서 보상을 받게 되거나 좀 영애적으로 박수를 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아닌 분들도 계약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어떤 계약 관련해서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분들은 어머니와 관련해서 오늘 연락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연구원이라든가 개발자분들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고 시작하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금전으로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하고 상관없이요 이제 일관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관에서는 이제 감목부터 시작했겠는데 두 개씩 묶었던 부분 오늘부터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메모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목입니다 감목 일관분들은 오늘 하루 굉장히 일이 잘 될 수가 있고요 나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까지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 프리랜서라든가 전혀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을목분들 을목 일관들은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놀다가 혹은 학교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전체를 위해서 내가 나를 손해를 입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조직을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일관 넘어가겠습니다 병화일관 분들은 동업자가 투자자 뭐 이런 동업자나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내 가족들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주변인들이 금전적으로 나를 돕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기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일관 분들 정화일관 하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내 주변인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의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나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나한테 투자를 하는 동업자들이 나한테 투자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다음 무토일관 하겠습니다 무토일관 분들은 사업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매매권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건들이 오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프로젝트나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시작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토일관입니다 기토일관은 현재 내가 지고 있는 계약이라든가 매매, 또 공부 중인 학업 이런 부분들이 멈추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세적이고 좀 다운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밝은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낮에 되도록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일찍 기가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거래라든가 프로젝트 계약 등이 거래가 안 되거나 보류가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돌아오는 보상이 좀 적은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금일관 분들입니다 경금일관 분들은 지금 현재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 미혼 남녀분들은 이별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구직으로 이게 풀리면 다행입니다 새로운 구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직장과 이별을 하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직장은 별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만나고 계신 분들과 이별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내 마음과 다른 말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별과 만남이 또 동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일관 분들입니다 신금일관 분들 중에서 결혼하시고 자식을 둔 분들은 오늘 자식이 유난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좀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좀 실천이 떨어지고 오늘 하루 말만 호공이 계속 내세우는 태도로 볼 수가 있어서 남편분한테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말로 꺼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은 말로써 내려놓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일관 분들입니다 임수일관 분들은 상대방 만남 가지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 친아버지의 건강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전혀 관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운들이 기부라든가 어떤 봉사활동으로 일이 진행돼서 풀릴 수가 있고요 개수일관 분들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수일관 분들은 결혼하신 부인분이나 혹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분들은 여자친구분들이 뭔가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거나 나한테 알려진 일보다 굉장히 과하게 포장된 일 때문에 그 일을 알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 몰래 진행하는 일이나 과대 포장된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이 대화 화재로 떠오르게 되면 서로 어색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대화로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일가는 이렇게 풀어서 하나씩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는 오늘의 운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많이 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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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